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의무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짜 백신접종 카드의 거래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에 따라 연방 공무원들은 오는 22일까지 백신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정책이 발표된 지난 9월 이후 14,788장의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한 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위조된 카드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가짜 백신접종 카드는 진짜 백신접종 카드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종이의 재질이 살짝 다르거나 미세한 문법적 오류가 발견되는 것 외에는 진짜 백신접종 카드와 비슷합니다.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불법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국경에서 밀반입되거나 화물로 운송되는 가짜 접종 카드를 적발해야 하는데 적발되는 물건보다 유통되는 카드가 더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가짜 백신 카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연방법에 따라 사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